알라비다 리바이브 아이크림 출시 새로운 알라비다 리바이브 아이크림으로 일상적인 스킨케어 루틴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부드러운 발림성, 지속적인 수분 공급, 밝아진 안색, 젊고 빛나는 광채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자신있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이 강력한 제품에 대해 알아보세요 알라비다 리바이브 아이크림을 통해 우리는 과학과 자연이 제공하는 최고와 개별적으로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원하는 피부를 선사하는 일련의 성분을 결합했습니다 알라비다 리바이브 아이크림 효능 알라비다 리바이브 아이크림을 통해 우리는 과학과 자연이 제공하는 최고와 개별적으로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원하는 피부를 선사하는 일련의 성분을 결합했습니다 구리펩타이드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피부를 탄탄하고 젊어보이게 유지하는 필수 단백질이며 알라비다 리바이브 아이크림에 구리펩타이드를 첨가하면 이러한 단백질을 보충하고 잔주름과 주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해조류 오일 피부 보습력을 탁월하게 높여줍니다 달맞이꽃 오일 건조하고 가렵거나 갈라진 피부에 깊은 수분을 공급합니다 밀크 펫타이드 잔주름과 주름이 줄어들고 피부 탄력이 향상됩니다 모링가 버터 피부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패치 데일리 페이셜 넥타 및 나이트 크림과 같은 알라비다 리제네레이팅 시스템을 결합하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젊음의 빛을 위해 안색을 밝게 하세요 잔주름과 주름의 모양을 줄입니다 균일한 피부톤으로 개선 24시간 내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세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